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이 과거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지시간 18일 2020년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번에 슬로건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Keep America Great이라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Keep America Great. 이미 위대하게 됐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한 데가 올랜드 아메이센터였는데요. 여기서 출정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고 이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기록이다. 지난 2년간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걸 이뤄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떤 말들을 했어요? 특유의 독설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80분간 계속됐는데 집권 2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민주당과 워싱턴 주류 정치 그리고 기성 언론 등을 비난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는 불법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의 투표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부상과 아메리칸 드림의 파괴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 2만 명 정도의 지지자가 모였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감옥으로 보내라든지 장벽을 건설해라라는 구호 등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멕시코하고 장벽?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했다면서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얕잡아봐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전임 정부의 대중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고 불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였던 건데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자신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내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신진핑 국가주석하고 할 거라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는 이때 가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즉 전임 정부가 해결 못한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던 걸로 관상이 됩니다. 뭔가 문제를 막 키워놓고 자기가 다 푸는 것 같은 이런 연출하기를 즐겨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정식을 플로리다에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다음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선거인단 수로만 봐도 지금 가장 많이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55명이고요. 그다음에 38명이 배정된 텍사스인데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27명이 배정되어 있는 플로리다주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텍사스는 공화당의 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을 번갈아 가며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플로리다에서 패배한 게 결정적인 승부처가 되기도 했고 지난 50년간 플로리다에서 지고도 당선된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다음 주인 26에서 27일에 걸쳐서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대선 주자 간 첫 TV토론을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누가 가장 유력해 보여요? 여론조사상의 우세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좀 중도적 성향의 안정감 있는 이런 후보로 평가가 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인데요. 지금 어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또 있긴 했지만 2위인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위원과도 격차를 계속 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의 지지층인 백인노동자계층의 우호적이고 특히 외교안부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지금 벌써 70대 후반이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대인 샌더스 상원위원과 함께 고령이다라는 점이 지금 약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 트럼프 이런 식으로 1대1로 여론조사 해보면 트럼프 쪽이 항상 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샌더스 상원위원이 나선다는 것을 가정하면 이 두 사람의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을 여유 있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레자베스 워런 상원위원도 트럼프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열세였는데 당선됐다 이 점인데요. 지금 각 주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모두의 지지를 획득하는 그런 미국 특유의 대선 방식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여론조사에 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시작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밀고 당기기 시작한 한국과 일본입니다. 어떤 대목에서요? 정부가 오늘 일본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건데요. 외교부는 오늘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전을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서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모색하자는 내용에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의 협의 절차, 즉 양국 간 외교적 동료를 통한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서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나왔나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 청구권 협정에 중재위 개최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언급한 외교 경료를 통한 협의의 다음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재위원회 선임은 또 제안한 다음에 30일 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안을 따지면 이게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케이신문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구졌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 종합해보면 우리 제안은 거부한다는 방침을 원래 세워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밀고 당기기 시작한 게 아니네요. 그냥 평행선이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서로 각자의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내놓은 이 기그만의 경우에는 과거에 가즈마건설, 니시마츠건설 그리고 미시비치 머스트리얼 등의 일본 기업이 중국의 강제진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또 적용한 사례가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한국 사례에 대한 일본 주장의 근거는 청구권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논의할 어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때 일본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초청하는 의장국 형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일 정상회담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정식회담은 못 열더라도 이른바 풀어사이드의 방식으로 약식회담을 열 수는 있다. 이런 전망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약식회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못 찾더라도 이후에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으로 수준을 낮춰서 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서로 밀고 당길 수 있는 공간은 생겼다. 이런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